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EBS 투자증권의 영수환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간은 좀 많이 지났는데. 자, 오늘 그러면 먼저 이슈체크부터 좀 해봐야 될까요? 원래 코너 그거 저도 준비해왔는데 영수환 기자님이 하셨어. 저는 이제 삼성전자 지난주 실적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사가 나온 게 이재용 부회장이 네덜란드로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8일 날 네덜란드. ASMR이? 네, 거기 방문하려는 것 같아요. EUB 장비? 네, 그래서 아마 그거 관련해서 기사가 나와서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8일 날 출국을 했는데 대부분 출국을 해외로 한다는 그런 얘기들은 돌았나 봐요. 그런데 일본 아니면 베트남을 다 예상했는데 네덜란드 가서 다들 좀 약간 의외였다. 이런 반응인 것 같고 아무래도 TSMC 때문 아닌가. TSMC 실적이 엄청 좋다고 오늘 알았더라고요. 8월, 9월 달 합치니까 어마어마한 것 같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하는데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관계 아무래도 EUV 노광 장비라고 그러잖아요. 네덜란드 ASML이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상 EUV 자체가 안 되니까 좀 더 그거를 영업을 하기 위해서 좀 간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사실 EUV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브라 아르곤 파장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거 대비해서 파장이 한 14배 정도 짧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세한 회로를 좀 그리는 데 유리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붓을 얇은 걸 쓰면 많이 그릴 수가 있잖아요. 선을 많이 그릴 수 있는 것처럼 웨이퍼에다가 회로를 그려야 되는데 EUV를 당연히 적용을 하게 되면 이 파장을 적용하면 당연히 미세한 회로 패턴을 그릴 수가 있어서 생산량이 굉장히 증가할 수 있고 공정도 되게 단순해지고 품질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TSMC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인자밖에 할 수가 없는 건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SML의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TSMC는 이미 어느 정도 지금 20대 정도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2년까지 60대 정도 더 추가로 구매할 거라는 그런 계획이고 1년에 한 35대 정도 생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지금 삼성인자 입장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TSMC가 저렇게 공격적으로 구매를 해버리면 연 35대밖에 못 만들어요? 올해 35대 정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고 싶다고 그냥 무한정 만들 수 있는 장비가 아니에요. 대당 가격이 2천억 하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사실. 그래서 삼성인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간 것도 결국에는 좀 장비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운더리에 승부를 거는 것 같아요. 확실히 TSMC랑 이것만 봐도 다른 거 제껴두고 다 그쪽으로 먼저 갔다는 건. TSMC가 다 뭐라고 그러나요? 전문용어로 아더 찍는다고 그러나? 생산형 다 가져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TSMC도 공장이 있는데 무한정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캐파가 이제 다 찬 거죠 거의. 가동률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제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또 삼성인자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나오거든요. 낙수효과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기대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내년도 삼성인자 파운더리도 한번 기대감 좀 높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좀 분석들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대단한 회사네요. 직접 가야지 줄을 서시오. 어떻게 보면 참 의리인데 값 같은 의리네요 진짜. 이 집이 반도체 맛집이요. 삼성인자 실적과 관련해서 주가는 좀 빠져서 실망스러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글쎄 원이 서프라이즈인데 그날 주가가 빠져버려요. LG 전자도 그러더라고요. LG 전자도 그랬고. 좀 선반영됐다는 시각도 있고. 삼성인자 보고서 읽어보니까 다부분 이제 4분기는 좀 하락하지 않을까. 감익하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감 때문인 것 같은데. 4분기 디렘 가격이 좀 하락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의견도 있지만. 어느 정도 좀 하락을 하면서 이익은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전통적으로 4분기가 원래 3분기보다 실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우려감 때문에 좀 빠졌다는 얘기들도 있지만. 그러나 내년을 보면 비중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지난 김경우 연구원님 보고서 보니까. 예전에 분기 영업이익이 무역 분쟁 시기에 1년 6개월 동안 올해 2월까지입니다. 2분기까지 평균 7.1조 원이었대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10조 원대 찍어버렸잖아요. 12조. 호환기 때가 2017년 그때 2분기부터인데. 그때 분기당 14조에서 17조 찍었거든요. 그때는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어마어마했잖아요.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을 때고.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12조 찍었다는 건 삼성인자가 한쪽에서만 이게 터지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이게 깔려있다는 얘기죠. 기반이. 그래서 훨씬 그때보다는 사실 내용이 더 좋은 거 아닌가. 그것도 코로나 상황에서 나왔다는 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도. 사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스마트폰 안 팔릴 줄 알았더니 중저가판이 어마어마하게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 시가충액 최대가 414조 원인가 찍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우선조 합치면 399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고. 아까 SK증권에서도 보고서가 나왔는데 내년에 스마트폰 쪽에서 이게 화해가 퇴출당하니까 그거 관련해서 물론 스마트폰 시장 전체도 상승하는데 그게 스마트폰만의 호재가 아니라 그걸 만드는 AP라 그러잖아요. 기린. 모델명이 기린인데 삼성은 엑시노스. 콜컴은 뭐. 그래서 이제 화해 같은 경우 하이실리콘이 그걸 또 못 만들게 되면 삼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비메모리 쪽에서 당연히 점유율을 또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게 스마트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다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삼성의 입장 좀 당장 부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을 보면 좀 좋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얘기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4분기에 특별 배당 그것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자사주 매입을 할지 배당을 할지 모르겠는데 9.4조 원을 일단 주주들한테 줘야 되거든요. 약속을 했어요. 3년 전에. 그렇게 되면 주당 1380원 정도 4분기에만 배당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주가는 안 가고는 있지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선주 요즘에 원달러 환율이 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조선주가 예전에 기사를 보니까 과거에도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때 좀 오히려 실적이나 수준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선박을 수주를 할 때 원화 성과를 기준으로 한대요. 이 달러보다는. 그래서 아무래도 원화 성과가 올라가게 그러니까 원화가 가치가 당연히 올라가게 되면 그걸 따라서 신조선 가격도 원화 가치에 비례해가지고 같이 발주 가격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한다고 하고 거기다 수주량도 왜냐하면 선박 이제 발주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원화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 선박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뒤늦기 전에 그냥 발주를 하자. 이런 또 심리들이 발동을 해서 수주량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워낙에 지금 투자 심리가 너무 안 좋잖아요. 조선업 쪽으로. 그런데 이게 원달러 환율이 좀 기폭제가 돼서 좀 반등할지 좀 지켜보시고. 그런데 실제로 수준은 좀 지난달 말부터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중이나 한국, 조선, 해양 발주는 늘어나니까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 보고서 중에서는 지난주 금요일날 좀 나왔던 보고서인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좀 큰 이슈잖아요. 중국의 위아나가 좀 워낙 큰 폭으로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위아나 이제 KB증권의 이은택의 원권이 쓰신 건데 위아나 채권을 향한 국제 자금의 꿈틀거림이라고 그리고 원화 강세까지 좀 말씀을 하셨는데 원화 강세는 아시겠지만 증시에 부정하기 힘든 게임 체인저다. 원화 강세기에 항상 코스피가 강했잖아요. 사실 예전부터. 그래서 100%라고 확신은 못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추세적으로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 코스피는 상상도 못한 레벨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 레벨이 얼마인지는 적어주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좀 적어주셨고. 상상도 못할 때까지는 별로 기대 안 하거든요. 상상이 한계까지만 평생 한 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상이 굉장히 높아요. 최근에 원화 강세의 원동력은 위아나 강세가 가장 크다. 위아나 강세가 지금 예전에 2017년에도 코스피가 2600 터치할 때도 위아나가 그때도 강했고 올해 6월 달 랠리할 때도 위아나가 강했는데 그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세계 3대 채권지수에 위아나가 중국이 편입됐다고 하는데 중국은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무려 3.15%거든요. 거의 지금 꿈의 채권이라고 하는데 정책은행채 같은 경우는 4%래요. 전 세계가 지금 제로금리라서 국채금리가 1%도 안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이 최근에 경기도 좋아지고 채권 시장도 좀 더 개방되고 있고 주식 시장도 많이 개방하고 있잖아요. 금융 시장. 그런 거 보면 주식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투입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위아나 수요가 좀 늘어나니까 장기적으로는 중국으로 계속 자금이 들어가서 위아나 좀 추세적으로 강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원화도 추세적 상승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채권 금리가 워낙 좋으니까 쑥 들어갔다가 옆 동네 또 보게 돼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주식이고 괜찮네. 그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옆 부서잖아. 야. 내가 채권 시장 들어갔더니 괜찮더라. 마이클? 너 한번 생각해보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진짜. 요즘에 보니까 확실히 마이클이라 하니까 약간 없어 보인다. 더 골랐어. 더 골랐어. 더 골랐어. 지난주에 정말 좀 놀랐던 게 8일날 5천만기인데 외국인이 7천억 샀더라고요. 하루에. 어디를요? 중국? 아니요. 국내 증시. 주식을요. 언제요? 하루에요. 지난주에? 지난주 하루에. 아 그렇습니까? 목요일날. 이제 개인들은 팔았는데 아무래도 환율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좀 강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도 외국인들 좀 사는지 좀 지켜보시고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지금 이번 주 일정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늘 LG화금 바로 실적 발표를 해서 9천억? 네. 말씀드리면 원래 7천억. 최근에 가장 높게 부른 증권사가 한 8,500억까지 불렀는데 오늘 보니까 9천억 나와서 그마저도 좀 넘어섰는데 그런데 주가는 봐야죠. 일단 차익내물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10월 13일 날은 아이폰 12가 공개가 되고 한국 시간으로 14일 새벽 2시고요.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14일까지 개최가 되고 중국의 9월 수출입동에 발표되고 다음 날 14일 날은 한국의 금통위가 열리게 되고요. 아마 금리는 동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일 날은 빅이트 엔터가 드디어 상장을 하게 되고 과연 이번에도 상한가 갈지 한번 지켜보시고 두산중공업은 유상적 권리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브렉시트 관련한 회의가 열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TSMC 3분기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고. 16일 날은 미국의 옵션 만기인 거 체크하시면 좋겠고 이번 주에 좀 보셔야 될 거는 민주당과 미국의 공화당이 합의를 좀 계속할지 간격이 되게 좁혀졌잖아요. 그 부분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위안화 강세로 원달러 환율을 아마 오늘 1150원 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외국인이 매수하는지 체크하시고 마지막으로 삼성인자가 6만 2천 원이 고지인데 그거를 어쨌든 트라이를 한번 할지 한번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염승환 차장님이 화학공학과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할지 나도 모르는 걸 염차장 화공과 출신이니까 빨리 코나 얘기하라는 거야. 화공과 나오셨구나. 페이스북에 제가 화공학과 프로필 올려놔 가지고 자 이제 장이 한 1분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예상은 엘지화학은 좀 출발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예상 안 좋아요? 네. 1.5% 실적은 좋은데 일단 또 차익렘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기왕이라 오늘 카카오게임즈 이대로 되면 오늘 기왕 보호의 수 물량 처음 터지는 날이거든. 그게 물량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애널리스트 최고가 최고가 전망이 4만 2천 원 수준인 지금 만약에 시초가 그렇게 되면 지금 4만 물론 시초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만 그 정도 레벨로 내려왔나요? 좀 비싸게 거래는 됐죠. 사실 엔시소프트랑 PER 같이 대입하면 3만 원 정도가 적정한데 이제 좀 워낙 수급 때문에 오늘 일단 435분만 좀 풀리니까 좀 주가에는 부정적일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지수는 지금 9시 돼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2,406포인트 정도 시작을 좀 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74포인트 일단은 갭상승으로 시작은 좀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0.6%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계속 좀 6만 원 안착하면서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엘지화학은 일단 역시 실적이 좀 너무 잘 나오니까 또 차익매물 나오는 것 같아요. 1.7% 정도 좀 하락하고 근데 아무래도 코나 영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양사가 현대차도 같이 빠져버리거든요. 현대차도 빠지네요. 아무래도 코나 이게 불확실성 이게 금액은 크지 않다 그래도 결론이 빨리 나야 되는데 결론 나는데 좀 시간은 걸린다고 하니까 좀 불확실성 때문에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오늘 그 현대 글로비스가 한 3% 정도 올랐고요. 또 한국의 강월랜드 카지노 회사 중에서 1단계로 지금 하향 조정했잖아요. 카지노도 이제 들어가나요?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강월랜드도 3% 정도 올라갔고 그 다음 듀산표어셀이 한 4% 조선주인 대우조선해양도 오랜만에 한 2%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화학, 기아차, 현대차 대부분 최근에 좀 실적 기대감이 높았던 기업들인데 좀 이슈가 있어서 약간 좀 약세 좀 보이는 게 특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BGF 리테일도 오늘 4% 오르는데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좀 이제 많아야 되니까 학교 앞에 문 열면 애들 학교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보통 두 번 정도 가잖아요. 요즘에. 그런데 그게 뭐 일주일 내내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편의점주들 바로 좀 반응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다 기업들 중에서는 지금 뭐 그렇게 큰 움직임들은 없는데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강부합 정도 시작했고요. 남북 경협주의인 그 아난티가 5.6% 올랐는데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열병식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남북 좀 손잡자. 뭐 그런 약간 만남을 또 이기하다 보니까 5% 정도 좀 상승하는 게 약간 오늘 코스닥 시총 상의 중에서 특징적이고요. 하락하는 기업은 좀 통신장비 업종이 요즘에 좀 안 좋습니다. 아무래도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진짜 5G 투자 좀 늦춰질 수 있다. 장비 쪽. 그래서 그 우려감 때문에 오늘도 약간은 좀 약세 보이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난티, 대아티아 오늘은 어쨌든 장 초반에는 그냥 남북 경협주가 코스닥 시장에서는 가장 크게 좀 상승하면서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2402포인트고요. 코스닥은 872포인트인데 코스닥은 상승 출발하고 나서 약간 좀 밀리는 그런 분위기 같고요. 투자자별 정합은 외국인은 오늘 조금 팔고 있습니다. 한 200억 정도 약간 좀 순매도 나오고 있고 개인들은 일단 장 초반에 120억 정도 좀 매수하면서 지난주에는 좀 개인들이 한 일주일 내내 팔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오전장에 약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만 좀 말씀드리면 오늘 그 6개랑 아무래도 그 구제역 관련주들 아프리카 또 대지열병 발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강원도에서 1년 만에 그래서 아마 6개 관련주들 이제 닭고기가 또 대체제니까 급등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료나 이쪽 수산주 이런 기업들이 오늘 급등하고 편의점주, 남북 경협주 이런 게 좀 특징적이고요. 하락하는 섹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G 장비랑 이제 거리 두기 1단계 완화되면서 재택근무 관련주 이런 기업들이 조금 빠지고 있는 게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 개장 상황까지 아니요. 아니요. 더 있어요. 빨리 보내려고 그래요. 아니 미리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 월요일날은 주말에 정리하게 받아서 좀 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 뉴스가 이게 사실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방한할지 그 부분은 좀 일간 투데이라는 데서 이제 나왔던 얘기 같은데 이거는 뭐 100%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12월 중에 서울 방문한다는 12월? 12월 중에요. 그래서 종전선언에 합의할 거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일간 투데이에서 나온 보도인데 어쨌든 이건 좀 지켜보시고 근데 이걸 떠나서라도 중국 소비주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게 그냥 데이터만 보면 요새 지표가 워낙 잘 나와요. 소비지표가 잘 나오니까 중국 소비주들은 중국 이거 시진핑 주석의 방한 여부와 상관없이 좀 데이터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산 인프라코 예비 입찰 후보가 지금 이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예상보다는 좀 흥행을 했다고 하니까 여기에 그 유진기업 그 레미콘 회사도 좀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번 예상 밖으로 흥행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 다음 최근에 이태리아하고 프랑스에서 확진자 수가 좀 급증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계속해서 코로나 리스크는 좀 계속 전 세계적으로는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번에 보니까 그 서정진 셀티룡 회장님이 그 환경인베스트먼트 코리아인가요? 거기서 제가 잠깐 주말에 우태한다는 얘기 했었죠. 네. 봤는데 거기서 이제 서정진 회장이 했던 얘기는 내년 상반기 정도로 백신 출시 얘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상반기. 그래서 이게 완화가 되려면 코로나에서 완전히 탈출하려면 내년 하반기는 돼야 된다. 그런 좀 의견들은 좀 있으니까 좀 참고는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석유화 4분기는 이건 이제 대신중권의 보고서 제가 잠깐 아까 보고 따온 건데 요새 롯데케미칼 너무 좋잖아요. 갑자기 석유화 기업들이 급등을 하는데 이것도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중권에서 했던 얘기는 4분기에 마진이라고 그러죠. 원재로 가격하고 제품 가격의 차이 이게 조금은 하락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은 좀 염두해 주죠. 왜냐하면 지금 연간 약 1천만 톤에 해당하는 에틸랜 기준 증설 물량이 4분기에가 이제 연말에 40%가 집중돼서 증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간 이제 그런 증설 부담이 있고 또 계절적 비수기가 있으니까 스프레드가 좀 꺾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뭐 여기서 부러진다가 아니라 이 주가가 최근에 워낙 많이 급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약간은 좀 주가 변동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울산에서 좀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단열재에 대한 또 규제가 또 계속 더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권자재 기업들한테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혹시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 3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 켄이뉴딜 그 혹시 뭐 ETF 얘기 혹시 하셨나요? 켄이뉴딜 ETF는 안 했는데요? 그게 이제 그 동학개비 개인 투자분들이 그 켄이뉴딜 ETF 첫날에 225억 원을 순매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확인해보니까 첫날 225억 매수했고 둘째 날 130억 정도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은 관심이 되게 많으시긴 한 것 같아요. 이 ETF 자체에는. 그런데 이제 이게 역대로 세 번째 규모라고 합니다. 첫날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한 게 예전에 2017년 10월에 코덱스 차이나 2016년 9월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두 배짜리 이게 상장했을 때 이어서 세 번째라고 하는데 그만큼 좀 관심이 많으니까 흥행에는 좀 비교적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경쟁사인 삼정자산운영은 지금 3개월 동안 이걸 출시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지금 뉴스 보니까 코덱스 이름 붙여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내년 정도 되면 이제 또 미래세 자산운영 삼성 자산운영 코덱스 지금은 타이거만 가능한 거죠? 네. 타이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ETF가 출시되니까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민간 뉴딜 펀드로 분류되는 NH 아몬디 자산운영의 100년 기업 그린 코리아 펀드가 출시가 됐었는데 지난달에 의외로 이것도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가입한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게 아문디잖아. 맞습니다. 이거는 아마 아직은 대통령의 얘기는 없는데 그 후에 지난달에 나왔던 거고 일단 공모펀드가 되게 안 좋잖아요. 자금 다 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정액이 774억 원 기록하면서 순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2차전지 수소차 풍력에 투자한다고 하니까 일단 지금 시장 트렌드에 맞는 쪽에 투자하면서 흥행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래 회사에서 나온 타이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똑같이 만든 다른 회사들 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그 종목을 미리 사놓으면 어차피 이 사람들이 살아 계속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크게 웃으시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좋은 아이디어 같아가지고 그래요? 직선 투자로?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ETF가 출시되면 당연히 거기 들어간 이번에 또 특힝적인 게 이 BBIG 펀드는 그러니까 ETF는 보통 기존에 우리가 코덱스 이벤행이나 이런 거랑 달리 아니면 기존의 테마랑 달리 기업들이 되게 수가 되게 작아요. 딱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편입할 수 있는 종목은 작은데 돈은 만약에 거기 계속 유입이 되게 추정하는 펀드들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더 매수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아이디어는 생각 못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염 사장님이? 네. 저도 참아.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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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 생각해? 참아? 미쳐야 미쳐 그럴 때는 미쳐 못했다지 어떻게 참아 못했습니까? 하여튼 오늘 함께해 주신 EBS 투자증권의 염승환 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응 Pow an 이